항상 우리는 깨달아 있다 그래서 뭘 닦는다는 건 어긋나는 것이다 그냥 존재하면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상가들 뭐가 문제가 있네 반쪽짜리들이죠 참나는요 참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 있어요 참나는 닦을 수가 없어요 애고는요 날마다 매 순간 닦아야 돼요 닦은 만큼 나아집니다 저렇게 반쪽만 얘기하는 반푼이 도인들이 있어요 반푼이 도인들 반푼이 있냐면 왜 저런 말은 또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저거는 구업을 짓는 게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반푼이 도인들이 참나 얘기만 하는 거 애고 얘기만 하는 거 두 개를 다 얘기해야 된대 우리의 실조는 참나와 애고의 콜라보인데 참나는 원래 완벽해 닦을 수가 없어 그 말도 맞죠 참나를 어떻게 깨어나게 할 거야 원래 깨어있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참나각성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도 결국 보면 지도 수행해서 깨달은 거예요 지도 수행을 하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를 지가 수행 안 하고 깨달은 줄 알아요 과거 많은 수행을 해가지고 애고가 도를 닦아온 그 이력 때문에 그 인과 때문에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할 때는 잘 안 되다가 잠깐 쉬다가 탁 답을 찾죠 아...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무의식이 정보를 잘 조합해요 계속 정보를 넣을 때는 답을 못 내다가 좀 쉬니까 쉬는 동안 무의식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우리 안에서 최선의 조합을 해가지고 답을 떠올려 준다고요 그걸 깨닫고 공부 안 해야 깨닫는구나 나는 뭘 안 했는데 견성했어 뭘 안 했는데 견성했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니네도 하지 마 이게 등심 같은 소리죠 이런 소리 들으시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소리 듣고 있는 분들은 결국 뭐 하는지 아세요? 결국 공부하지 마란 놈 추종하는데 에너지 다 쓰고 여러분 노력 다 써야 돼요 왜? 노력할 게 없으니까 노력은 할 게 없고 우리 똑같이 노력하면 안 된대요 노력으로 못 얻는대요 그리고 우리 다 노력 안 하는데 지는 깨달았대요 그럼 어떡해요? 아... 저놈은 난놈일세 나랑 종자가 다른 놈이네 우주가 선택한 존재가 돼버려요 노력하면 다 깨달을 거를 노력하지 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좋으시겠어요? 몰라 하면 다 참나 만날 거를 제가 참나는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나는 본래 온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나가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그냥 살아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참나 만날 사람도 못 만나요 그 말도 오묘하게 또 맞는 말 같거든요 오묘하게 맞는 말 같은 그게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사품, 유사한데 아닌 거 반푼이 도인이다 부처님도 그쵸? 고행 6년 할 때 못 깨달으시고 아... 고행도 답이 아니다 하고 뭐 드시고 우유죽 드시고 고행하면 우유죽 먹을 때 고행하던 도반들 떠났잖아요 아... 저거 망했다 하고 타락했다 근데 우유죽 먹고 아... 하고 그냥 편하게 숨쉬다가 부처님도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고행하던 도밤 고행하던 도밤 고행하던 도밤 고행하던 도밤 고행하던 도밤 여기서 Ahmed Looks such a deploying 고행하던 도밤 고행하던 도밤 도밤 높은 고행하던 도밤